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이번 주 독서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사람에 대한 창조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들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자를 보고서 아담은 외칩니다. 내 살에서 나온 살이고 내 뼈에서 나온 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몸이다. 바로 부부를 가르켜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살려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원리스 그러니까 즉 단일성을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부부는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너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기쁘다는 그런 원리스 그러니까 단일성 이 느낌을 살려낼 때 비로소 관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살고 각자 불편하게 굴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쪽이 빚을 졌을 때에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보검에서 보면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기 딸에게 들림바기를 쫓아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랭한 태도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간청을 뿌리치십니다. 자녀 즉 우리 민족이 우선이지 강아지 같은 너희 이교도인들은 물러가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런 말이 있듯이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 대우였을 것입니다. 이교도인 여인은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인데 무척이나 굴욕적이고 그리고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의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는 주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인은 대꾸한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수모 속에서도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인과 그 딸의 원리스 그러니까 단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둘이 아닌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 그런 단일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다.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원리스 예수님의 단일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단일성 안에서 이런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원리스 단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냉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결심을 재차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마귀의 원리스 단일성 에 머물면서 얻었던 그 달콤함을 정말로 끊을 수 있느냐 세상이 너에게 주는 그 안락함을 끊고서 내 단일성 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면 굉장히 고답을 거다. 너는 나의 원리스 그 단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앞으로 여인은 그 딸과 함께 예수님의 단일성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제 더 이상 마귀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아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당신의 단일성인 원리스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는 너를 다른 몸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내 몸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곳에 와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